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인근지역 63.5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오늘부터 발효돼서 2025년 9월 7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대상지는 의성군 비안면과 봉양면 7개리에 36.8제곱킬로미터와 군의군 소보면과 군의협 4개리에 26.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상업지 200제곱미터, 녹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도시외지역 농업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의성군과 군의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홈페이지에서 열람 공고하고 있습니다.